4카운트 5카운트 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96카운트의 1월 96카운트가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. 파트 A 32카운트 파트 B 32카운트 파트 C 32카운트 또 태그가 한번 나옵니다. 태그는 4카운트 위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. 춤의 순서는 A B C A B C A B 파트 12카운트 하시고 태그 4카운트 진행하신 다음에 C 파트 B B A A 진행하시면 음악이 끝납니다. 태그 먼저 설명드릴게요. 태그 트위스텝 오른발표 아우 아우 인 인 1 2 3 4 파트 A 첫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아웃 코인 포워드 코인 사이드 코인 비하인드 프리 프리칸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에도 오시고 왼발 비하인드 프리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프리 두번째 섹션 패들 4분의 1 턴 두번에서 6시로 가십니다. 스텝 4분의 1 턴 스텝 4분의 1 턴 6시에서 오른발을 모으시면서 앞으로 점핑 6카운트 홀드 힙 펌핑 두번 세번째 섹션 첫번째 섹션과 같습니다. 오른발 아웃 코인 포워드 코인 아웃 코인 프리칸 사이드 스텝 프리칸 스텝 프리칸 패들 4분의 1 두번 12시로 돌아오셔서 Together 점핑 펌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4 2 3 4 5 8 킬 터치 앤 트게더 터치 앤 트게더 오른발 앞으로 빅 스텝 길게 놓으시고 트게더 두 번째 섹션 백 사선 스텝 왼발 터치 왼발 백 사선 스텝 터치 오른발 몬츠레 2분의 1턴 포인 트게더 2분의 1 왼발 사이드 포인 트게더 6시에서 3번째 섹션이 진행됩니다. 3번째 섹션 오른발, 포워드 스텝, 왼발 포워드 킥 퀵한 왼발, 백 스텝, 오른발, 뒷사이 터치 터치한 오른발, 백 스텝, 왼발, 포워드 힐 터치 힐 터치한 왼발 제자리에 내려 놓으실 거예요. In place, 오른발, to touch 라스트 섹션 오른발 제자리 플러스, 4분의 1 턴 2번 하셔서 12시로 다시 돌아가십니다. 크로스, 4분의 1 턴 왼발 사이, 오른발 사이, 왼발 포워드 한 번 더 하실게요. 크로스, 컴패, 사이, 왼발 포워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파트는 C 첫 번째 섹션 오른발 K 스텝 사선, 포워드 스텝 터치 맨발 백, 사선 스텝 터치 오른발 백, 사선 스텝 터치 맨발 포워드 사선 스텝 터치 두 번째 섹션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, 라인드 사이, 아웃포인 왼쪽으로 롤링 마인턴 잡네일 포워드, 입네일 백 잡네일, 맨발 사이, 오른발 포터치 세 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, 맨발 아웃포인 아웃포인 한 발, 백 스텝 오른발 아웃포인 한 번 더 하실게요 포워드 스텝, 아웃포인 넷 스텝, 아웃포인 라스트 섹션 오른발 부위 스텝 아웃, 아웃, 인, 인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, 스텝 왼쪽으로 비하인드 터치 사이, 스텝,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제가 이제 왼쪽 발이 지금 불편해서 스텝 설명 제 발을 보고 하실 때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몸조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믿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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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